25번! 30 플랫폼! 35번! 안녕하세요. 러블랩입니다. 몇 주 전에 로또가 천 회였더라고요. 사람들이 천 회를 기념해서 좀 많이 샀나 봐요. 그래서 줄이 엄청 길게 서 있는 걸 한번 봤는데 그걸 보면서 저희 러블랩이 로또를 사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로또 번호 선택기를 만들어서 한번 로또를 구입해 자 그래서 오늘은 랜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아두이노에서 구현되는 랜덤은 실제로 정말 랜덤한 숫자 알 수 없는 숫자가 나오는 게 사실 아니에요. 아두이노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쭉 나열이 되어 있고 그 나열되어 있는 숫자를 하나씩 순서대로 뽑아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데 사실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코딩을 하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랜덤한 숫자를 만들 때 랜덤 100 이렇게 해주면 0에서 99 사이의 랜덤한 숫자가 출력이 될 거예요. 시리얼 모니터로 어떠한 숫자가 출력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리얼, 비긴, 9600 랜덤한 이 숫자, 이 숫자를 바로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두이노 연결하고 자 업로드, 자 업로드가 됐고요. 시리얼 모니터 창을 열어서 보면 숫자 7이 나왔어요. 다시 제가 여기 리셋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랜덤한 숫자가 나와야 될 거예요. 눌렀어요. 또 7이 나오네요. 분명히 랜덤한 숫자라고 했는데 아두이노는 똑같이 숫자 7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 랜덤한 숫자가 아닌 거예요. 아두이노는 임의로 배열을 해놓은 그 숫자를 출력을 순서대로 해주는 거예요. 여러 개를 출력하도록 코드를 살짝 바꿔볼게요. 자 반복문을 이용해서 10개의 랜덤한 숫자를 출력해보도록 할게요. 자 업로드, 자 업로드가 완료가 됐고요. 이번에는 10개의 숫자가 출력이 됐는데 자 여기 7부터 9까지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리셋 버튼을 눌러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똑같은 숫자가 또 반복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랜덤하게 나열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숫자를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꺼집어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정확한 난수, 즉 랜덤한 숫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자 아두이노 사이트에서 랜덤 씨드라는 명령어를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와서 보면 랜덤 씨드라는 이 명령어는 수도 랜덤, 이 랜덤 시퀀스에서 그 시작 포인트를 재설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나 봐요. 길게 나열되어 있는 숫자들 중에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정해주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숫자가 랜덤하게 출력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랜덤 씨드, 보통은 아날로그 리드를 해서 뭐 A0번 핀, 지금 A0번 핀엔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 주변에 있는 정기적인 노이즈에 의해서 0에서 1024 사이의 숫자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랜덤한 숫자가 입력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업로드하고, 자 이 상태에서 실행한 결과 값을 한번 보죠. 리셋 버튼을 누르면, 자 누를 때마다 다른 값이 출력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지금 보셨나요? 버튼을 눌렀는데 우연치 않게, 자 60으로 시작해서 35로 끝나는 이 시퀀스가 나왔어요. 다음번에 리셋을 분명히 눌렀고 아날로그 값을 A0번 핀에서 읽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게 또 나왔어요. 아날로그 리드를 했을 때 여기서 들어오는 값이 우연치 않게 같은 값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똑같은 값이 두 번 연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랜덤 씨드를 이용해서 아날로그 인풋 값을 이용해서 랜덤을 돌리더라도 우연치 않게 비슷한 값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로또 번호를 돌리면 크게 의미가 없겠죠? 정말 완벽하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알 수 없는 랜덤한 숫자가 출력되도록 만들어야 될 거예요. 저희 영상 중에 이쪽 위에 지금 있는 이 영상을 보시면 랜덤한 숫자를 만들어내는 어떤 분이 만들어놓은 코드를 저희가 응용해서 국민정합게임을 만들었어요. 이번에도 그 코드를 한번 이용해보도록 할게요. 이 링크는 저희 밑에 설명에다가 첨부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중에 괜찮은 결과값이 나온 랜덤한 숫자를 만드는 방법을 공유를 해놨어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두 가지의 코드가 있는데 아날로그 리드핀을 이용해서 하는 이 첫 번째 코드를 이용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페이지를 열어서 이 코드를 그대로 긁어볼게요. 복사에 오고 여기서 새 탭을 하나 만들고요. 뭐 랜덤이라고 만들어서 여기에다 붙여 넣어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거는 Get to Rotate Random Byte 이 함수를 실행하면 0에서 255 사이의 아날로그 핀에서 읽어온 값들을 이용한 랜덤한 값을 출력해주는 그런 함수예요. 자 이걸 한번 이용해보도록 하죠. 자 랜덤 씨드도 필요 없고 자 여기에다가 자 이 값을 넣어서 한번 다시 업로드하고 실행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에러가 났었는데 지금 이 변수를 이 아래에서 생성을 해줬는데 그래서 위로 옮겨줬어요. 자 업로드가 완료가 됐고 랜덤한 값을 확인해보도록 하죠. 리셋을 눌러보면 자 여기 62부터 지금 출력이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아날로그 값을 이용한 진짜 랜덤한 값이 출력이 되고 있어요. 자 이 값을 이용해서 한번 로또 번호를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로또가 번호가 1에서 45 중에 6개를 만드는 거죠. 0에서 255가 나오는 숫자 중에 1에서 45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먼저 여기서 나오는 값을 n이라는 변수에다 먼저 저장을 할게요. 자 이 숫자를 45로 나눈 나머지 값을 한번 출력해보도록 할게요. 좀 여러 번 반복해서 출력해볼게요. 여기다 넣어서 한번 리셋 버튼을 누를 때마다 랜덤한 숫자가 출력이 되고 있는데 0에서 44 사이에 랜덤한 숫자가 출력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랜덤한 숫자가 출력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숫자가 0에서 255 사이에 나오는 값을 45로 나눈 나머지를 구했어요. 자 그거를 단순화시켜서 5개의 숫자를 랜덤으로 출력해주는 기계가 있어요. 숫자가 5가지가 나오죠. 0, 1, 2, 3, 4 그 기계에서 나온 값 중에 나는 0, 1, 2 이렇게 3가지만 필요해요.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한다. 라고 하면은 0이 나왔을 땐 당연히 0이겠죠? 1이 나왔을 땐 1 2가 나왔을 땐 2 3이 나왔을 때는 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0이 되고요. 4일 때는 1이 되겠죠. 5가지 경우 중에 0이 나올 확률은 5분의 2고 1이 나올 확률도 5분의 2고 3이 나올 확률은 5분의 1이 돼요. 그렇죠? 2번 나왔고 2번 나왔고 1번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나머지로 구해줬을 때는 어떤 숫자는 더 자주 나오고 어떤 숫자는 덜 자주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 부분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모든 숫자가 나올 확률을 똑같이 해주기 위해서 랜덤하게 나온 숫자 랜덤하게 지금 나온 숫자는 0에서 255라는 숫자예요. 이게 255-255%45 이렇게 해주면 되죠? 총 255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에서 45로 나눈 나머지 그 값을 빼주면 플러스 1을 해줘야 되네요. 아, 복잡해. 뭔가 코드를 좀 더 깔끔하게 만들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n을 다시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어, if가 아니라 while이어야 되겠어요. 여기서 n을 출력해서 만약에 그것보다 큰 숫자일 때만 다시 랜덤한 숫자를 만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업로드 자, 리셋 한번 다시 눌러보고 숫자가 정확하게 입력이 됐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자, 계산기에서 45 더하기 45 그래서 계속 해보면 자, 225보다 큰 값들만 여기 출력이 돼야 돼요. 자, 225가 나왔고 225보다 작은 숫자는 없는 거 맞죠? 자, 225보다 작은 숫자는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225가 넘어가면 지금 다시 랜덤을 돌려서 모든 숫자가 날 확률을 똑같이 만들어 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 n을 45로 나눈 값을 출력해 보면 자, 이렇게 0에서 44까지 사이의 숫자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랜덤하게 0에서 44까지의 숫자를 만들었으니까 여기다 1을 더해주면 1에서 45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6개를 뽑아주면 돼요. 6번 반복을 하게 해주고 자, 로봇 레벨 오토 넘버 제너레이터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해서 보면 자, 이렇게 이제 6개의 0에서 44 사이의 숫자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도 문제점이 있죠?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자, 그럼 똑같은 숫자가 나오면 다시 뽑게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이 부분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만들어낸 숫자들을 저장해 놓고 다음에 만들어져서 랜덤으로 나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변수를 어레이로 만들어 볼게요. 자, 아두이노에서 변수를 이렇게 어레이로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변수 이름을 넣고 음, 로돈 넘버 하고 6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 시리얼 프린트하는 이 부분에다가 로돈 넘버 I는 N 이렇게 해주면 로돈 넘버라는 정수형 어레이에 하나씩 하나씩 이 숫자가 저장이 될 거예요. 출력을 해볼게요. 반복문을 이용해서 시리얼 프린트 LN 하고 이걸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변수의 어레이에 들어있는 값들을 시리얼 모니터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업로드. 45로 나눈 나머지를 안 했으니까 여기 넣어주고요. 됐어. 이제 이렇게 랜덤한 것은 변수에다 저장하는 것까지 했어요. 근데 아직 동일한 숫자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못했네요. 한번 동일한 숫자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40, 40 이렇게 두 번 나왔죠. 자,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미 저장되어 있던 숫자랑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0번부터 우리가 저장을 하니까 만약에 로드 넘버 I랑 로드 넘버 J가 같다면 I를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금 이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겹치는 숫자를 제거를 해줬어요. 지금 0에서 44까지의 숫자가 나오니까 플러스 1을 해주면 1에서 45 사이에 숫자가 출력이 되겠죠. 일단 코드는 다 됐네요. 자, 이렇게 랜덤한 6개의 숫자를 진짜 랜덤한 숫자를 만드는 함수를 이용해서 로또 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아두이노로 만들었어요. 이걸 이용해서 한번 로또 번호를 생성해서 로또 구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너도 좀 살래? 만 원? 7장을 가져왔거든? 안 한다고? 아니, 나 만 원. 미미 만 원. 자, 그러면 이거 한참 걸리겠는데 이거 언제 다 칠하냐? 그냥 빨리 칠하고 빨리 돌려야지, 영상에서. 어, 자, 갑니다. 오, 홍이 왔어. 홍이도 할래? 로또 가고 싶어? 자, 첫 번째, 13. 너무 많이 하니까 상인성 조정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하는 거예요, 지금. 각자 만 원씩. 자, 그래서 이거를 각자 좀 나눠 가져서 사러 가서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확인하는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요기 열창 따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역사적인 날이에요. 25번, 30플랫폼. 아, 35번? 그게 큰 숫자만 나와. 5천아! 끝. 끝.